자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가성비 좋고 보장한도가 높은 백내장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보장 혜택이 돼서 저 보호망과 함께 떠나는 수두디 플랜 저와 함께 떠나가 보실까요? 휘르륵 뿅 자 일단은 저 보호망이 저번 시간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L4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라 담는 간편건강 그리고 또 하나 보험금 하나 또 간편한 질병장애보험이 있는데요 표준형도 있고 유병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입라인은 30세부터 80세까지 이렇게 가입이 된다고 나와있고요 일단은 표준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골라 담는 1 플러스 1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이 뜻은 뭐냐면 부구자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인 주요 수수비와 그리고 실버 특정 수수비 그 1호종 수수비가 있고요 또 골라 담는 비에서도 주계약과 그 다음에 성인 질환 그 실버 특정 수술 그리고 수술 1호종 수수비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골라 담는 2건으로 가입하면 2구자에서 중복해서 보장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50세 남성 같은 경우는 2구자로 가입하시면 4만 7천원대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성분들은 남성분보다 수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50세 여성 같은 경우는 5만 6천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2021년 5월달부터 4월달까지 올해 4월달까지 가장 많이 지급한 건수 수수비보험 베스트 7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1위가 역시나 백내장이고요 2위가 용종 제거 대장이나 위용종 3번째는 인공관절 치환술이죠 인공관절 4번째는 체외충격파 세속술이에요 5번째로는 갑성성종량고주파제거술 6번째로는 발정술이죠 핀제거술 7번째는 담낭절제술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백내장 같은 경우는 저 보호망이 설명해 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5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요 다초절렌지 사비수라면 2번째는 용종제거하면 60만원 이게 상품이 각각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상품으로 가입하면 이 모든 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건바이건으로 3번째는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490만원 양쪽 순시의 보장받을 수 있고요 체외충격파로 인해서 남성은 160만원 여성은 60만원 다섯번째로는 갑성성종량고주파제거술 2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섯번째로는 무죄반반증 양쪽파라면 400만원 일곱번째로는 담낭절제술에서 300만원 받을 수가 있다 자 백내장으로 인해서 지금 총 260만원 초에 첫번째 했을 때에 260만원 받고 두번째 했을 때에 240만원 받는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보호망이 어떻게 받냐면 위에서 일단은 20만원 50만원 왼쪽 눈 했을 때 또 왼쪽 눈 했을 때 20만원 50만원 합쳐서 140만원 받을 수 있고요 오른쪽 눈 했을 때는 120만원 아니 왼쪽 오른쪽 똑같은데 왜 20만원이 덜 나오죠? 골라잡는 비에는 일단은 여기는 연간 1회에요 연간 1회이기 때문에 20만원이 안 나오고 요렇게 세개로 보장이 된다 그래서 120만원 나온다 그러면은 260만원이죠 두번째에 90일이나 거의 반년 이내에 한 번 더 후발성 백내장 2차성 백내장을 한 번 더 하는데요 병원비가 얼마 안 나와요 네 알지 알지니 수수비는 매회 주는 건가요? 네 매회 주는 겁니다 여기 밑에 골라잡는 비에 보장금액 종수수비 여기서 아마 연간 1회로 보장이 가능하구요 그래서 나중에 6개월이나 90일 지나서 후발성 백내장 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또 역시 똑같이 70만원 나오구요 밑에는 여기는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140만원 140만원 아 120만원 120만원 왼쪽 오른쪽 이래서 240만원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합산해서 결론은 500만원을 인해서 백내장 시수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무지외반증이에요 무지외반증 한다면 무지하게 아프대요 그래서 무지외반증입니다 네 말도 안내 죄송합니다 재미없었죠 무지외반증 무지하게 아파서 무지외반증 그래서 수술 전에는 여성분들 거의 높은 하이힐 많이 신어서 이렇게 발가락이 변형이 되는데요 수술 후에는 이렇게 다시 균형이 잡아집니다 이게 나중에 계속 안하면은 시간이 지연되면 계속 쉰 정도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회당 지급이 돼서 여기 보면 지금 130만원 나오고 밑에 역시 130만원 나온다 그래서 260만원 나오고 또한 이거 왼쪽 발바닥 오른쪽 발바닥도 똑같이 하겠죠 오른쪽도 하면은 위에서 밑에서 260만원 받아야 되는데 아까의 백내장처럼 여기서는 초에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안나오고 위에 130만원 밑에 100만원 그래서 230만원 총 490만원 나온다 자 4만원짜리 5만원짜리 수술비보험 가입해서 아까 백내장으로 인해서 500만원 받고 무지외반증 또 얼추 490만원 그리고 99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990만원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무지외반증 하면 핀을 처음에 삽입하잖아요 1년 후에 핀을 또 제거를 해요 1년 후에 핀을 제거 나면 또 400만원이 나온대요 위에서 100만원 밑에서 100만원 왼쪽 발바닥 했을 때 200만원 오른쪽 했을 때 200만원 합이 400만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무지외반증 하면 처음에 핀 삽입했을 때 490만원 핀 제거했을 때 400만원 총 89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890만원 어마무시한거죠 자 지금 손해보험의 종수수비나 수수비보험은 핀 삽입할 땐 나오지만 핀 제거했을 때 수수비가 나오는 회사들은 거의 거의 없어요 지금 현대상이나 한두군데는 있는데 핀 제거했을 때는 50만원이나 100만원 얼마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무지외반증으로 처음에 490만원 받고 두번째 400만원 그래서 무지외반증을 위해서 양발 삽입하고 핀 제거했을 때 총 890만원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이에요 그래서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490만원 나온다 그래서 왼쪽 무릎 지금 했을 때 130만원 그리고 또 밑에 130만원 260만원 나오고요 두번째로는 또 오른쪽 했을 때는 위에서 이건 매회니까 회당이니까 130만원 받고 밑에서는 30만원 빼고 여기 100만원 그래서 230만원 그래서 총 합이 490만원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절염이에요 관절염으로 인해서 양쪽에 인공관절 치환술 하면 490만원 나온다고 했잖아요 490만원 이렇게 하고 질병 후유장의 3%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인공관절 합의술은 후유장이 20%에요 20%다 보니까 1200만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용종 제거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위용종이나 대장용종 많이 내시경으로 제거하잖아요 위나 대장용종 제거할 때 60만원 나온다 위용종 제거했으면 60만원 대장용종 했으면 60만원 합이 120만원 나온다 자 다음은 암이에요 암으로 인해서 악성신세물 근치술 했을 때는 600만원 나온다 그래서 5종에서 300만원 밑에서 5종에서 300만원 합이 600만원 나온다 자 다음은 갑산성 종량이에요 갑산성 종량으로 고지파 제거수라면 260만원 나온다 그래서 한 번 했을 때 위에 130만원 위에 밑에 130만원 어떻게 보면 두구자로 가입이 되는거에요 종수수비가 그래서 260만원 지급이 된다 자 수술의 종류는 몇만가지나 돼요 저 보호망이 지금 얘기하는 7가지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수수비 보험 많이 지급한 건수 1위부터 7위까지 저 보호망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요강 결석이에요 주요 원인으로는 수분 섭취 감소되고 많이 땀이 흘려서 그래서 여구리 통증 여러가지가 있는 경우고요 이래서 체외 충격파로 인해서 160만원 나온다 자 많이 하는 담낭 결석 담낭이요 나온다 다음은 추간판 장애로 인해서 좌절 자골 신경통 이런것도 60만원 회당 지급이 되구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 모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일단은 백내장 시술로 인해서 다초짜렌즈 하며 500만원 플랜 설명드렸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인공관절 아니면은 무지의 반칙에서 890만원 하지정맥류 용종 제거 디스크 차단 여러가지 수수료 한국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1위부터 7위까지 저 보호망이 이 4만원짜리 하나 가입하면 이 7가지 부분 1개만 해도 이득이지만 2, 3개만 해도 평생 납입한 보험료 이상 본전을 뽑는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